자, 김하나님 이번 달까지만 판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요 타사랑 다른 게 제언자 없어요 바로 그냥 칼로 그냥 못 자르듯이 연장 없고요 바로 10월 30일 날 금요일 날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 오렌지거님 보호방지 다리회사와 비교하면 얼마나 저렴할까요? 거의 15,000에서 20,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은 차이가 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농협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골든다라님 70대 넘은 시대 어르신을 가입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70대 넘으신 분들은 라이나 실버치아 보험을 해드리고요 40대 전에는 농협이 짝이다 자, 이메치님 농협 크라운 얼마인가요? 3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가격이 생명농 손해보험 어깨 누적은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체리사랑님 혹시 농협 어린이보험 치아 보험 있나요? 농협 어린이보험 치아 보험은 없는데요 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 보험은 단일 상품이에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정님 50대 후반이면 임플란트 가입 금액 줄어드나요? 100만원을 줄어듭니다 그럴 바에는 타사로 오히려 더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농협은 40대 미만이 좀 동행력이 있습니다 강제천彦 Trojan socialism 네 여러분 여러분 Parker 우리 우리